저렴한 것 같애 45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만한 도전이야 나쁘지 않아 느낌이 왔어 락이 보다는 싸서 샀지 한번 해보자 아.. 숨막히는 순간이구나 3개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터지면은 뭐 갖다 버리는 거죠 아 나이스 오! 설마 오 오 왔어!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로군요 야 끝났다 야아 아 이걸 이렇게 보낸다고? 와 다이렉트 3송 22송이라 45억 주고 샀는데 어어어 야아.. 난리났다 끝났다 끝났다 아.. 최대한 100억은 먹었어 안되겠고 맥펄 교환해야겠다 아 근데 너무 싼거 아니야? 4,600원은 더 아! 아! 나이스 끝났다 리커버리 사로아지 도깁니다 아 너무 많이 샀는데 굳이 여러개 살 필요 있었나? 아 너무 많이 샀는데 굳이 여러개 살 필요 있었나? 아 와 그냥 해봤는데 이기된다고 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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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돋보기는 왜 안돼?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? 아 레전을 보내긴 해야될거같아 아 다른거 30버튼 어떡하냐 아 왔다 잘갔다 오늘 아 블랙헥 왜이렇게 많이 샀어 쓰지도 않을거였는데 왜이렇게 잘되냐 아무거나 일단 30번 뛰어보자 와 아무거나 일단 30% 뛰어보고 생각해보자 와 미쳤네 왜이렇게 잘되냐 와 아 아 아무거나 일단 30% 뛰어보고 생각해보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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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아무거나 30% 좀 뛰어보자 나온거 보고 생각해보자 나온거 보고 생각해보자 나온거 보고 생각해보자 나 힘이 나오긴 해야돼 음 와 이게 될 줄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아 45억이 너무 저렴해보이길래 사갔는데 아 감동스토리 힘이 나와야되긴 하는데 아 아 아 근데 아무거나 30%도 쉽잖아 맞아 아 벌써 30개 넘게 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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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어색 나오는거 어 아 아무거나 30%돼요 여기가 이렇게 힘든건가 다 쓰지 않는다 아 아깝다 아 하필 힘 30%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아주 낮은 확률이지 와우 이 털이 아 아어... 마지막에 ㅋㅋㅋㅋㅋ 아..아..이.. 오래간만에 링크 한 번 해야 되겠구먼 하하하 바꿔야겠지 아휴 아휴 아 옵션 바꾸긴 해야될거같아 이거지? 바꾸긴 해야될거같아 바꾸긴 해야될거같아 그게 세상에 잊힌거같군요 아 나 불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아까워 이거 좀만 해볼까? 그게 좀 있는데 바꾸긴 해야될거같아 어쩔수 없어 이거 바꾸는게 맞는거같아 아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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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음 아아 30% 나왔는데 처음으로 아 아 나왔는데 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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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아! 벌써 다 썼는데 어? 나 이제 없는데 랩북스 큐브 얼마야? 30개짜리 6억 5천이면 싸나요 이게 얼마지? 27,000원 이자다 4,500원인가 주나 오 6억 음 하나만 살까? 하나 살 돈밖에 없는데 하핫 하 아주 성공적이야 55,000원 100억, 100억 정도밖에 안쓰가지고 음 아주 성공적이지 아하 힘 30% 나와서 내가 썼으면 좋겠다 아하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벌써 다 썼어 30개? 4개만 돌릴까? 아이, 모르겠다 아니야, 불큐 돌릴 바에 레큐럴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돈 낭비인데, 이거는 이탈 노리는 거 아닌데? 이거죠? 아우, 낭비 좋지 않아요 안 좋다니까 좋지 않아요 아이, 레큐럴 세트인데 아깝네 낭비 좋지 않아요 그냥 이너부터 돌려보자 아, 에디도 좀 돌려볼까요? 아, 에디 잠재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? 일단 에디 잠잠 한번 돌려보자 에에에에에에에에 쓰읍 에디셔널 에픽 아, 과감히 세계사 아, 왜 세계사 좋은 건데 아, 왜 세계사 왜, 찝찝하지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저 그렇다 좋은 건데, 그치? 아, 나 에디셔널 가긴 없니 이게 좋은 건데 Impeak 어딨어? 비기능 아, 및 어허... 큐브가 있나? 잠깐만 다른 캐릭터 한번 가봐야겠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죠 오케이!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케이